현호야. 응? 왜? 우리 뽀뽀나 할까? 싫은데? 너는... 야, 이런 데서는 그냥 뽀뽀 같은 걸 하는 거야. 응? 나 진짜 싫은데? 그냥 하는 거라고. 응, 응. 그런데 너는 눈을 좀 감아주면 안 되겠나? 싫은데? 나는 네가 다가올 때 그 얼굴이 너무너무 좋거든. 응? 트렌드 샘 1교육과 결국 같은 걸 좋아하고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야 이토록 열심히 우리가 알아? 나 언니가 제일 좋아 언니는? 응, 물론 나도 그래, 주혜리 나도 네가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